안녕 연수와 장락컵 친구들입니다 네 새로운 친구 친구가 있습니다 먼저 레고 갖고 놀겠습니다 종말 맞죠? 새로운 친구 발바닥 보이죠? 짜잔 니하온이에요 니하온 네 니하오 니하온 오케이 야옷 네 이거 갖고 놀겠습니다 먼저 만화가 시작됩니다 옛날 옛날에 나쁜 애랑 착한 애가 있었습니다 나쁜 애는 정말 쎄고 착한 애도 정말 쎄 맞는 말이죠 막상막해야되요 먼저 나쁜 애 많은 착한 애 엄청 많이 누가 이길까요? 비빔 푸 착착착착착 히힛 여기에 대장이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장 착한 애에서 대장는 얘입니다 착착 애에서 대장애요 착한 애에서 질쎄요 동 Oke backs 마이 클레파트예요? 어 애굴 이빨 이 박은 뭐야 너무 드라봐 우죄심 대장애에 죽었다 대장이 죽었다 적이 참 대장애 인살쥴다 오우 으흐흐흐흐 흐흐흐 미하오 몽숭이가 돼있군요 대장에 먹지 마세요 먼저 대장은 예였습니다 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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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쁜이의 제장은 예입니다 조금 부서졌지만 다시 고치겠습니다 bbbbbb 여기요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도 있고요 나쁜이에서 대장이예요 나쁜이만 죽이오 부서졌군요 다시 고치겠습니다 박 carrying 어 나쁜 얘가 다시 고쳐졌습니다 아 조금 다리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비빔 제가 새로운 거 만들었는데 뒤에 보면 엉덩이 파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 파워에 찍으면서 상대편이 팍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 여기서 진짜 센 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투 이제 전쟁이 날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친구들 해곱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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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에요 세미지 100이에요 정쟁이 시작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캐릭터 먼저 소개할게요 니하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하우가 아니고 이하우니요 이 헬리콥터랑 이하우 이하운시 헬리콥터 그 다음에 캐릭터는 캐릭터는 얘예요 이하우 먼저 여기에 다시 넣고 난 어휴 어휴 형아 나 또 어 정쟁 준비 시작 비빔 먼저 갑자기 우루 깡 깡 깡 깡 깡 얘당 얘가 나왔습니다 어허 으아악 아야 깡 깡 오 자크니가 이기고 있군요 이 발 보이죠 이 발이 자크니꺼입니다 뭐야 으아악 갑자기 자동차 무기죠 나쁜 요거입니다 바 amazingly 자동차 무기죠 나쁜 일건 обыч 안 막고는 근데 다い서 피했습니다 하울리 케이크 피했어 먼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 큰 일 텅! 텅 비트! 뚜둔뚜둔! 어떻게 해요! 자 큰데가! 한 명 죽었습니다. 쎘네! 갑자기! 조금 이상합니다! 엄청나게 쎘네! 한 명! 보이죠? 어! 귀여워! 얘가 죽었습니다! 어떡해요! 착한 얘가 죽었어! 점점! 엉덩떡아찌기! 근데 이거 너무 기괴하는거 아니야? 받아? 한 가운데네! 갑자기! 엉덩떡아찌기를! 엉덩떡아찌기를! 엉덩떡아찌기가! 됐습니다! 하하! 찌찌기! 근데! 여기서 대장 아니죠? 근데 갑자기 얘는 죽었고! 보이죠? 얘는 죽었고! 내가! 얘가 착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떡해요! 근데! 센니! 한 명이 더 남아있죠!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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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부서졌습니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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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찌릿! 기다려봐요! 저가! 이제 진짜의 싸움을 보여주지요! 이게 진짜의 싸움이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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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의 싸움이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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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갑자기! 갑자기 대장이 떨어졌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하면서! 보이죠? 바퀴에 있는 얘가 이 얘한테 담고 대장은 떨어졌습니다! 어어! 피쓰! 대장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대장은 엄청났어요!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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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짱! 네! 하여튼! 나쁜 얘가 죽었습니다! 지금! 나쁜 얘 한 명 죽었어요! 더! 겨우! 그쵸! 네! 착한 얘 한 명 죽었고요! 죽어도 아주 센 얘예요! 그리고 나쁜 얘에서도 아주 센 얘 죽었어요! 지금! 죽고! 죽을라고 하는 거죠!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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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할게요! 지금 합니다! 어 티로는 죽었습니다! 자 내가 챗뿌에... 뭐죠? 이걸 들이구요 공격! 들고 떨어뜨리면 사람이 떨어져 일단 내가 너방 하늘로 목을 딸래요 찡! 아 뭐야! 근데 갑자기 이쪽이 하늘이었다고 한다 으아아아 떨어졌어 나쁜 일 갑자기 누둔 얘가 남아있었죠 얘도 그리고 얘도 부숴뜨리죠 뽑은 허! 이거 뭐해줘? 얘가 거의 대장이예요 대장이랑 내 힘이 꼭 같애 대장이랑 힘이 힘이 갑자기 쨘 갑자기 꼬리 오른칸 꼬리 오른칸 꼬리 거북이 파워 거북이 거북이 종말사 다르르르르르르르 갑자기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한테 맞으면 기절을 한답니다 갑자기 어떤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꼬리는 잘렸지만 살아났습니다 허걱 꼬리도 기절할 때 공격하는군요 모든 얘기가 좋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파이어 푸푸푸 우와 부딪지 아니야 이건 이제 다시 꽂혀진 마법이 갑자기 누군 딱 두 명이 남아있네요 착한 일 대장이랑 그리고 여기 내 캐릭터야 김치요 그리고 내 조정 하는거에요 이게 두 개 남아있고 나쁜 일에서는 다 봤더니 이거 몰랐죠 이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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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더니 다 봤더니 이거 몰랐죠 깜짝 놀라야겠죠 해곱바가지가 살아있습니다 해곱바가지 조정하는 것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근데 얘가 이걸 합쳐더니 어 스물 스물이 됐어 아니 스물은 아니 백이야 어 진짜 얘 재미지는 백입니다 아 이백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백이에요 백이에요 아 이백이에요 아니요 백이에요 하여튼 해요 얘 이백이고 근데 딱 두 명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몰랐죠 나도 또 나쁜 이가 있었던 사실 옆에서 얘는 쉬고 있어요 네 이백 나쁜 이에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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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 발가락이 나쁜 이에요 어하 비용 결승전이 나왔죠 갑자기 두 명이 남아있었죠 근데 얘를 까먹으면 안되죠 비빔 거꾸로 되어있는 일 헤브 헤브 고무줄에 지금 꼬여있어요 기다려봐요 쭈쭈 남아있는 얘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이거 알아요 제가 얘들 봐봤는데 얘는 여기 안에 있었잖아요 여기 죽어있는 얘들 얘가 여기 안에서 사이에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얘가 푹 가면서 나오면서 푹 가면서 삶을 먹으려고 했다 이 자동차요 그 다음에 얘도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얘들이 열 막힌가 많은 얘들이 살아있고 작은 얘도 많죠 근데 나쁜 일들이 조금 더 많아요 얘기인지 알아요? 쌩니가 너무 많아요 쌩니가 한 한 명 두 명 뭐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단 이건 뻥이구요 잠깐 일단 많아요 네 하여튼 갑자기 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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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장이 대장이 얘를 짤렸습니다 오 오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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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안에 사람도로가 있어요 으아 어 얘 총 어 여기있네 오이쉬 어 이거 알아? 대장 대장 진짜 세다 스네이크 잘렸어요 쩔다미 얘도 잘랐어 씽 생각해보니 어 이건 가짜인거 같은데 나도에요 너무 약해 저도 엉 이건 그냥 쇠칼로 자른거에요 그것도 넌 왜이렇게 뭐야 뭐야 근데 갑자기 뽀붐 뽀붐 저거 말했겠어요 얘가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요 갓 지웠어요 아까전에 계속해서 싸웠던 그 다음에 이렇게 줬던 얘는 갓 지웠어요 갓지 갓지 갓자 흥 이대동안 싸웠던 얘 알죠 약했죠 좀 바로 당하고 죽었죠 맞아요 맞아요 뚝뚝뚝뚝 이번엔 이게 진짜입니다 다리 깜짝이야 읍스 갑자기 뚝뚝 읍스 읍 누구야 근데 생각해보니 대장이 나온 너 너랑 나랑 비슷하지 응 너 데미지 멋이야 백만이지 나도 백만이야 다시 싸워보자 야 짜 짜 오잉 으하하하하하 야 먹자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음 맛있네 독까지 먹어요 이 대장은 흠 어 기다려봐 이빨 근데 이게 잠수염이 됐다 부굼부굼 기다려봐요 대장이 신기한거 발견했대요 먼저 이 나쁜일 좀 봐봐요 대장이 신기한거 발견했대요 이빨이에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화살이었는데 그 뱀의 이빨입니다 또 신기한거 발견했다고 하네요 다 다 양쪽 양쪽 양쪽에 그 양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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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빨이라고 흥 진짜 죽었네 흐흫 일단 얘는 아주 약한 애지 어휴 어 착한 애가 착한 애가 조금 때렸더니 죽었군 응 그런데 여기 연수석 장난감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서 연수itta 가 출시합니다 네 그런데 방귀를 켰어요 으흐흐흫 으 FL 스으으 크으istic 다들 죽었죠 그런데 여기가 사라있었어 으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야 아니 Ho 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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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봐봐요 얘 둘이 남아있었죠 그 다음에 또있습니다 이것도 남아있었습니다 와아아아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주안 뭐랄 따라 제주안 아 나쁜이에서 재정 어디갔어 나쁜이에서 어디갔어 여기다 얼굴 어디갔어 여긴 없고 어 여긴 요요요 그리고 그다음은 딱 네명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토네이도에 우와 방금 낀 서리 그래서 누가 살아있다면 얘랑요 얘가 대장이에요 얘랑 쉬고 realidade дв 멤네요 그 다음에 차큰이들에서는 그리고 아니야 여기 헬리콥터 싸움은 누가 할까요 다음번에 기대해 주세요 다음번이에요? 아니요 지금 해야죠 먼저 회복바가지랑 이제 얘네들 징징 하운 승리 하운은 여기고 이제 대장 대 대장 이제 대장 대 대장님 대장 대 대장 승리 어떡하죠 독살로 독살로 부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군요 막상막하입니다 아 대장님의 승 아우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삐용 한 10초 세봤더니 10초 세도 안나옵니다. 갑자기 대장신가 갑자기 우리 승! 작은애 승! 나쁜애 승! 나쁜애 승! 작은애 승! 작은애 승! 이 로봇이 사진 찍고 있어요. 슈퍼 파워! 다행히 비신난데에서 떨어졌구나.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습니다. 왜? 비빔! 대장 승! 예이! 이제 대장 승인가봐요. 갑자기! 사가있어. 어떻게 합니까? 나쁜애가 살아있어요. 둘 다 살아있네요. 갑자기!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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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날라가! 히익! 히익! 헬리콥터넣고 했습니다. 갑자기! 니가 떨어져야 부지직! 히익! 나쁜애 머리에 앉았어. 근데 누가 똥을 쐈습니까? 어! 대장이 똥을 쐈습니다. 그때! 대장이 앉으면서 똥을 쐈습니다. 똥이 쐈습니다. 똥이 쐈습니다. 똥이 쐈습니다. 똥이에요 똥. 머리 위에 똥이 있어요. 이게 똥이에요. 쇳돌. 아까 독돌이에요. 독돌. 독을 먹어서. 똥이 쥐었죠. 쨍 쨍 쨍. 쨍 쨍 쨍. 쨍 쨍 쨍.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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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건 죽었다는 사실이예요 요 천사는 뭐 떠있는데 이것도 뭐가 떠있네요 죽었어 가 아니라 이겼다! 네,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 어, 그랬더니 생각해보니 얘들은 죽은 거 같은 안 죽은 거 같은데 아, 토네이도 그래서 죽었지 옆에도 근데 딱 두 명이서 딱 두 명이서 싸웠더니 잠깐, 내가 이기는요 주인공은 원래부터 이기는 법이에요 근데 파워렌즈를 봤더니 제일 극창판에서 어떤, 어떤 다른 파워레인저 그래서 어, 파워레인저가 졌다요 하여튼 오늘은, 오늘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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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반년세 오늘은 반년세로 끝나요 네, 오늘은 오늘은 장난감 갖고 레고 갖고 놀아봤는데 엄청난 싸움이었죠 생각해보니 제가 레고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연수의 당첨 너무 많아서 근데 더 있어요 사실 조금 네 하여튼 어땠나요 어쨌든 다음에 또 봐요 빠이